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나눠보기로 하는데요. 뭐 쉬워요. 룸이 불가산명사일 경우에는 어를 쓰면 안되겠죠? 여유, 공간, 뭐 이런 뜻일 때 룸은 불가산명사에요. 물론 방이란 뜻일 때는 가산명사지만 그리고 페이턴트가 이게 특허라는 명사도 있지만 특허를 내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뭔 소린지. Stop it. Stop it. 고만둬요라고 마나님이 소리친거죠. I want to let you talk about him. 그런식으로 아빠에 대해서 말하는거 용납할 수 없어요. The fire of Sandy's own temper. Sandy 자신의 분노의 불꽃은. 템퍼는 경우에 따라서는 냉정.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로 해석합니다. 분노의 불꽃은 was being stalked. 스토크는 여러분이 기억할 땐 포크. 찔러찔러 찔러 넣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차를 타면 기차 그 화부가 거기다가 연료를 막 숱여 넣는 걸 말해요. 분노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회의에 의해서 불 지펴졌다는 것. 더욱 불이 지펴지고 있었다는 것. I don't believe this. 믿어지지가 않음. You are actually depending his disunity. 부정직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거야. He stepped up my solution. 내 해결책을 그가 도둑질한 걸. For God's sake Sandy. 남편은 이름 부르는 거죠. She shouted back. He earned it. 얻어낸 거예요. I mean 내 말은 he deserved the recognition. 인정받아 마땅해요. 그런 거죠. 인정받아 마땅해요. 그랬더니 Damn it. I do too. 나도 자격이 있어. Judy. There is a room. 쓰면 안 돼요. Room for another name. That article. 그 논문에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갈 공간은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유일자자로 글을 올렸으니까 문제 되겠죠. 답은 당연히 C번이죠. 어가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What Greg did. Greg이 한지 한 것이라고는 뿐이다. 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What이 이렇게 겉은 Was Patent an invention 발명품의 특허를 낸 거죠. 그런데 이게 동사인데 뭐 어떻게 아 유사 강조 보면 여러 번 여러 번 배웠잖아요. Semi-craft sentence라고 여러 번 다뤘던 겁니다. 앞에 이렇게 두 나 디드가 있을 때 뒤에 두는 흔히 뒤에 두는 흔히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invention이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거죠. That was not complete. 자기 것도 완전히 자기 것도 아닌 발명품의 특허를 낸 거예요. I mean 법원은 인텔렉츄얼 프라퍼티 지적재산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Your father's 당신 아버지는 Just love the me of mine 나에게서 나의 지적재산권을 뺏어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박탈의 오브 렐랍 오브 쓴 거죠.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얼음 이것도 배워야 될 부분의 내용이고 탭스 같은 데 잘 나오죠. 다만 페이턴트가 이렇게 유사 강조므로 쓰인 건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도 보고 어 이거 뭐야 그랬지만 금방 알았죠. 자 답이 나와 있고요. 템퍼 주의할 점 템퍼는 기분 기질 기질이나 기분이란 뜻은 기본적인 뜻이에요. 나쁜 뜻일 때는 화 짜증이에요. 좋은 뜻일 때는 평정 침착이에요. 그래서 이 inner 템퍼 그러면 화가 나 있어서 keep once 템퍼는 화를 억누르는 거예요. 결국 참는 거지만 화를 화를 억누르다. 그래서 참다가 되는 거죠. 또 침착 평정일 때는 lose once 템퍼 그러면 이 냉정을 잃는 거예요. 템퍼를 그러면 냉정을 일단 get out of 템퍼 같은 거죠. 두 가지 다 하시고요. 스토크 연료를 보급하다. 난로 보일러 등에 불을 지피다. 연료 고체 연료를 넣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불을 지피다. 불러 일으키다. 배를 채우다. 원래는 add coal and add solid fuel 이에요. 불에다가 석탄이나 나무 같은 거 고체를 넣는 거예요. 보일러나 이런 거에다. 이게 인카노지 오아 인사이트 뜻인데 원래 중세 네덜란드에서는 스토크 이었대는데 이게 푸시 포크 뜻이에요. 네덜란드 말로 스토크 이 됐다가 이게 스토크 화브라는 단어의 명사가 생겼다가 이 명사에서 동사로 역형성이 된 거예요. 보통은 동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명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스토크가 먼저 생기고 스토크가 역형색 나중에 생각된 건데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뭐 이건 우리가 네덜란드 말을 배울 수도 없고 포크 스토크 포크 비슷하다고 숙제 노타 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인크레디올리티 인크레디올리티 불신 회의구예요. 빈자리 여유의 뜻 시대 룸은 불가사 명소라는 거죠. 페이턴트가 특허 전맥권을 주다 현사로 특허의 명백한 이런 뜻이 있죠. 패턴트 자꾸 저도 어릴 때 배우던 발음의 발음이 틀린 거 자꾸 페이턴트 페이턴트 그래요. 패턴트 이게 맞습니다. 저도 발음을 이런 거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한번 발음을 잘못 배우면 평생 못 고치게 됩니다. 옛날에 지금 지방대학교 호남대인가 교수를 하시는 내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저한테 배웠는데 제가 처음에 발음 틀렸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저도 막 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발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과적 교수니까 이과적 박사죠. 영어를 영어를 좀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배우긴 했죠. 빠때르 라틴어로 발음 빠때레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영어 배울 땐 파테레로 배우기로 했잖아요. 이게 공개하다 스탠드 오픈 서 있는 거예요. 라이 오픈 이게 빠때르 자세가 자꾸 생각나요. 빠때르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빠때르 빠때르 수비하고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패턴트 발음 패턴트 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턴트가 레이더 패턴 패턴트 는 이게 뭐냐면 패턴 테스 이렇게 라틴어 분사를 만들 때 엔티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꾸며요. 현저 분사니까 현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편지예요. 공개된 서류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What Greg did was to patent Greg patented 또는 Greg did oh did patent 내 grant 가 됐네요. 또 오타 입니다. grant 가 아니죠. patent patent 입니다. patent 발음을 고쳐야 되고요. 제가 patent 가 아니고 patent 의사 강조 의문 이후로 에 툴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